세번째 마디입니다. 세번째 마디는 첫번째 마디가 같은데요. A로 C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. 2번수 개방련 나면 똑같아요. 첫번째 마디가 1번 숟가락으로 라 를 처리하고 4번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.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마지막 네번째 마디는 1번 손가락으로 두개를 동시에 눌러주세요. 3알을 미와 라 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멜로디 진입부분 그대로 예전대로 하시면 되요. 그러니까 네번째 마디 다시 설명드리자면 4번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. 베이스는 1번 손가락으로 두개만 누르는게 미와 라 를 누르고 피아이에 한 다음에 개방련 C 도 이렇게 되겠죠. 그 전에 네번째 마디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4번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3, 플랫, Sol 이렇게 되죠. 이전에 강의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인트로 부분, 전주 부분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